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활성암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암수의 개념은요. 우리의 역칠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신경망 이론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실제로 이 피부 위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간지럽다고 느끼면 사람은 미쳐서 못삽니다. 어느 정도 힘 이상이 팡 가해져야지 그때부터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그 이상 그 이상이었을 때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함수를 활성암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알고 싶은 게 뭐예요? 0, 1 구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z값이 나오게 되죠. w1, x1, plus w2, x2 이런 식으로 쭉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이 얼마부터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x의 크기에 따라 다 다르고요. 이 결정되는 w값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무리 표준화를 해준다고 해도 실제로 표준화를 안 하고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z값은 정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이걸 구분해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0, 1을. 그래서 그 사이에 이 함수를 0과 1 사이의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1에 가까우면 1, 0에 가까우면 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활성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실제로 1 플러스 2, 마이너스 z, 1 이런 식으로 되고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는 0, 1 1은 거의 무한대까지 다 해야지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z값을 받았을 때요. 이 z값이 예를 들어 0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면 1이니까 딱 0.5를 받습니다. 이 값에 따라서 한 이 정도 한 900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1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값은 1로 판결이 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400 하면 당연히 이쪽에 있으니까 0에 가까우니까 0 이렇게 판결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우리 이진으로 구분할 때 최후 출력층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바로 렐릴루 함수라는 겁니다. 렐릴루 함수. 렐릴루 함수는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0입니다. 0이다가 0 이상에 있어서는 그대로 y는 x랑 동등하게 들어갑니다. 즉 x가 들어온 만큼 y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맥스 함수이긴 한데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아까 0, 1 사이로 뱉어 줘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언제 쓰냐면요. 층이 있을 때 이 중간층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중간층. 왜 이 중간층으로 사용을 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출력층으로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들어가서 0, 1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0, 1로 나눠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값이 들어갈 텐데 이미 여기서 다 0, 1로 만들어버리면 이 안에서 나오는 값은 되게 한정적일 겁니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여기 중간에 히든 레이어, 출력층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놀아야 됩니다. 단, 어느 숫자 이하는 잘라버리되 이 이상은 자유로운 값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자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 계산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요. 혹은 뭔가를 걸러낼 때 그 중간 단계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고 최종적으로 딱딱 잘라버리는 게 낫지 그 중간중간에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최종적인 값이 이상해집니다. 여기서 막 데이터가 250, 30, minus 270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다가 여기서 0, 1로 나눠야지 여기서 이미 1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뭐 아니면 0.3, 1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나눠지는 게 너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일루 함수는 이 중간층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게 됩니다.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있지만 이거를 대다수가 쓰고 아니 그냥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죠? 뭐예요? 여기서 0, 1이 아닌 0, 1, 2, 3 이런 다양한 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이 되실 텐데요. 이때는 우리 소프트 맥스 함수를 씁니다. 소프트 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중 분류할 때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누는 게 0, 1뿐만이 아니라 0, 1, 2, 3, 4, 5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쓰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어떤 층이 있어요.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세 개 층으로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층으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세 개인 겁니다. 세 개. 다 했나? 안 했구나. 세 개인 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0, 1, 2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려면요. 여기 이제 Z값이 나오잖아요. Z1, Z2, Z3이 나옵니다. 여기 값이 제멋대로겠죠? 제멋대로. 이거를 확률 형태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Z1 더하기 Z2 플러스 Z3 해서 Z1을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Z1 플러스 Z2, Z3 같은 경우를 Z2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Z2, Z3가 남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값에 맞게 확률 형태로 나타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30, 20, 10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 더하기 20 더하기 10 30 하면은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60에다가 20이니까 3분의 1. 얘는 60에다가 10이니까 6분의 1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확률인 얘로 분류되는 겁니다. 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분류값이 분류값이 이거야 0이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단 지금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나뉘지가 않아요. 극단적으로 나뉘지가 않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나뉘지가 않게 되고 아까 이거는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가볍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단순 선형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소프트 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z1, z2, z3가 나왔을 때 이거를 e-exponential z1 exponential z2, exponential z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 z1 플러스 2, z2 플러스 2, z3 분의 2, z1 z2 z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exponential 함수는 약 2.7 얼마 얼마 나오는 값으로써 이렇게 나누게 되면 되게 극단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여기가 그냥 뭐 2, 1 0이라고 했을 때요 그냥 이걸로 했으면 3분의 2잖아요. 그런데 exponential로 하면요 2의 0 플러스 2의 1 2의 제곱 그래서 2의 제곱 되기 때문에 이게 더 극단적으로 훨씬 더 숫자가 극단적으로 서로서로 나누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 개 나누는데 서로 이상하게 수치에 애매하게 겹쳐 보이는 것보다 확확 나눠지는 게 확률적으로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아까 살짝 심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순전파, 역전파를 반복하게 되면 이제 미분 이런 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 살 때 그런 식으로 쓰는데 2의 z 같은 경우는 미분 값이 그대로 나와서 계산하기도 편해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단 그 기본 원리 기본 원리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통해서 확률 확률을 알아낸다 라는 식으로 구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활성함수를 통해서 수많은 값들이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진 두 가지로 나눌 때 나눌 때는 중간계층 중간층 하고 출력층이 있으면 렐리로를 쓰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아 두 개 초과죠. 다중으로 나눌 때 중간층은 렐리로 씁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프트 맥스를 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렐리로하고 시그모이드는 그동안 많이 구현을 해봤으니까 한번 소프트 맥스 구현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유방암 데이터 같은 경우는 0, 1이기 때문에 와인 데이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와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 1, 2 로 나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0, 1, 2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스탠드 스케일러 하고 타겟 지정하고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 다른 거 중간에 레일로 저장하고 마지막에 이 노드가 세 개죠. 노드 세 개에다가 여기다 소프트 맥스 쓰시면 됩니다. 소프트 맥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단 주의하실 점 여기다가 숫자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이상해집니다. 1 쓰면 아마 일정하게 해석도까지 나올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큰 값이면 정확도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려는 이 숫자 여기 타겟 이 개수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실수 안 하도록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길이 정해갖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중간에 실수할 일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타겟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활성함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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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